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. 오늘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예쁜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의상도 되게 상큼 발랄한 손사탕 같은데요. 오늘 무대 정말 달콤하고 상큼하게 준비했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네 저희가 내 얘기를 들어봐 활뚝 끝나고 또 오랜만에 무대하는데 팬분들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대 보여드릴게요. 팬분들 사랑해요.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드림콘서트를 위해 저희가 또 귀여운 부분이 추가가 되었어요 안그래도 귀여운데 그 부분 어디 누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부르면 의진씨가 보여주세요 살게! 하나 둘 셋 좋아! 하나 둘 셋 넷 좋아! 좋아!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! 지금까지 늘 푸른 소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